거제 영화 살해 유기 사건 피의자인 친부 A씨와 친모 B씨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두 사람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들의 성장 배경 파악을 위한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.